대전지법 형사 3단독재판부가 집회를 열어 건설 현장 공사를 방해한 한국노총 50대 지부장과 조합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총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집회를 열고 차 벽을 세워 화물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재판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행을 저지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